네 이제 작업이 끝났고요. 이 도안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초에 짜놨었는데 아무도 찾지 않아서 주인이 못 만나고 있다가 상담 오셔서 도안을 보시고 마음에 들어갖고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요. 또 제가 직접 짜고 또 고민한 도안인 만큼 좀 심혈을 기울여 작업을 했습니다.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게 잘 나왔고 또 손님분께서도 굉장히 만족해 하셨어요. 지금 총 4시간 30분 정도 작업을 했고요. 뭐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끝난 것 같긴 해요. 수고하셨습니다. 가병님도 수고하셨고 저도 오늘 고생했고요. 이제 수고하세요. 안녕하세요. 크기는 어떠세요?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이 정도 크기? 며칠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? 아니요. 오늘 올 것 같은데요. 으아아아ㅏㅏ вы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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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go home